수도권 광역전철의 천안역 개통 이후 17년 만에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의 환승할인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됩니다. 전철을 타고 수도권에서 천안에 도착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나 반대로 천안에서 시내버스를 탄 뒤 수도권 전철로 환승하게 되면 기본요금 1250원이 면제되고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만 내면 됩니다. 다만 환승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는 30분 이내 천안에서는 45분 이내에 갈아타야 하며 교통카드를 전철과 시내버스 승하차 시 단말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.